자 이제 마지막 어우 울먹을 때 할게 많다 이제 민주당 당내 얘기를 좀 해보려고요 이낙연 전 대표는 친당을 만드는 거예요 안 만드는 거예요? 만들고 싶은데 그럴 여건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만들고 싶은데 참 몸에 좋은데 참 이런 느낌인가? 그렇지 뭐라 말은 못하겠고 뭔가 확 나가는 결기는 없는 것 같아 이분이 대선 경선 지면서 뒷정리를 좀 하고 가셨어야 돼요 바로 미국으로 떠났고 너무 오래 있다 오셨고 관리를 못하신 것 같아요 분명히 이낙연 대표를 따르는 분들이 저는 당에 반 이상 있었다고 봐요 의원은 적어도 그랬는데 이렇게 된 거는 성남 사토파한테 딱 완전 자각이 돼가지고 외국 나간 게 전 잘못됐다고 봐요 아 그 당시에? 김대중 대통령이 아니란 말입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92년 대선 지고 정계 은퇴 선언하고 영국 갔다가 1년 만에 다시 들어오셔가지고 정계 복귀 선언하고 대통령이 됐잖아요 그렇지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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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정치 국민의힘 만들어서 그게 아닌데 외국을 나갔다는 게 굉장히 크다 그러니까 약간 지금 소위 말하는 비명계 의원들도 약간 망설이는 것 같고 그렇지 현실인데 이혼 의원도 약간 급발진 느낌으로 너무 빨리 치고 나가시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러니까 거기는 이러다가 한두 명 공천 주면 사라져요 아 이거 되게 이낙연 전 총리가 호기롭게 지금 사실상 신당 창당 선언한 거나 마찬가지잖아 선언은 했는데 또 말을 그렇게 했잖아요 또 너무 빠른 해석이란 등 막 이래버렸잖아 선언을 했는데 선언은 했는데 선언은 아니라고 그랬어 또 선언했는데 선언이 아니라니까 좀 이게 이상하지 어쨌건 또 호기롭게 이재명 물러나고 통합 비대회 구성하면 안 나간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 근데 그거는 이재명 대표가 그냥 그런 소리 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러고 말하고 치워버리더라고 절대 안 된다니까 통합 비대회는 있을 수가 없어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단일 대우로 간다니까요 단일 대우로 간다 그냥 기타 등등이 되는 거예요 아 기타 등등이 약간 사실 민주당 입장에서도 뭐 지금 이낙연 대표 들어와가지고 뭐 이재명이 물러나고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구도 자체가 아니니까 지금 여기도 사직생이니까 절대 안 되죠 그게 만약 가능하려면 이재명 대표의 유죄 가능성이 너무 높아져서 더 이상 당을 끌고 가는데 부담이 된다고 할 때 이재명이 물러날 수는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비대위원장을 이낙연으로 하지 않아요 아 그렇지 그럴 때는 남은 이 총리 중에 한 명 할 겁니다 김부겸이나 정세균 중에 하나가 하지 남은 이 총리 중에 이낙연한테는 공간이 없어요 패스를 안 해준다니까 패스를 해줘야 골을 넣지 아 그렇지 계속 뛰고 있는데 공을 안 줘 공을 안 줘요 왜 줘 안 주지 그러네 그러네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난감할 것 같긴 해 그러니까 이분이 실무진에게 창당 작업을 시켰다는데 이런 말은 그런 얘기 했잖아 그게 누구냐 그게 아마 제가 볼 때 원회에 무슨 회의 만들어가지고 하신 분 있잖아요 그분들일 수 있는데 그분들이 당을 만들 수 있는 여력이 있느냐 제일 중요한 건 돈이에요 아 머니 메시벅이 들어요 듭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그냥 다 돈이에요 그거 없잖아 그러니까 참 거기다가 이제 뭐 현역원들도 좀 나와서 으시아시아 해주고 이렇게 뭔가 새가 좀 보여야 되는데 요즘 보면 그냥 혼자 다니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네 명도요 보면은 이제 각각 캐릭터들도 있고 보면은 보니까 이분들이 주말 같은 때 네 명 나와가지고 다 청바지 입고 나와가지고 하고 이러더라고요 이게 무슨 별넷 아세요 별넷 옛날에 중창단 별넷 뭐 그런 무슨 그룹 사운드도 아니고 그렇죠 송골매도 아니고 그런 식의 퍼포먼스는 굉장히 구시대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관심이 없잖아 그러니까 청바지가 뭐야 갑자기 몇이 청바지를 입고 나왔다니까 야 이건 뭐냐 한 명은 또 블랙진이야 블랙진이야 안 맞춰 색깔이 그러니까 색깔이라도 다 맞추고 나오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지금 비명계 입장에서 공천 때문에 저는 그냥 거기에 어떻게든 비벼본다 이런 분들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뭐 조홍천 선배나 이런 분들은 근데 지금 사실 막상 뭐 지금 그냥 나간다는 명분도 좀 애매하고 그런 것 같아 명분이야 얼마든지 만들 수 있죠 민주당이 정통성을 잃었다는 사당화 얘기하는데 그러면 그 얘기하고 빨리 나와야 돼요 그 얘기를 할 거면 탈당 임박해서 뭐가 만들어졌을 때 나가려고 딱 지르고 딱 나가야지 지금 그만한 지가 한 달이 됐단 말이에요 한 달이 넘었어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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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준석 대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탈당하겠다 12월 27일이야 개봉박도인데 너무 일찍 얘기해서 1%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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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한 달 반 전 얘기잖아요 그렇지 그럼 지금 오늘은 유기적이니까 94%라는 얘기예요 94% 이게 무슨 영합니까 띠띠띠띠하다 시합폭탄하다 0.1초 전에 딱 멈추고 그런 거 아니잖아 24시 뭐 이런 거 뭐 그런 거 아니잖아 그런 거 아니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는 순간 처음에는 굉장히 뭐 있어 보여도 숫자를 얘기하면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정치는 근데 사실 이준석 전 대표는 뭐 일단은 그래서 신당 창당이 아니라 탈당으로 이제 처음에 시작은 그렇게 가는 것 같아 만약에 하면 이낙연? 이제 이준석? 그럼 얘기가 이상이잖아 일단 탈당이라는 것 같아요 일단 탈당이라는 말이 뭐냐면은 자기 신당 창당 준비 잘 되고 있고 제가 그 얘기는 들었어요 선관위에 5개 이상 시도당 만들어야 된다고 제가 그랬잖아요 신당 만들려면 그 소재지는 다 확보를 했다고 해서 물어봤다는 말은 있어요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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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정도 작업은 좀 돼 있다고 보는데 뭐 그거 오케이 근데 일단 탈당한다는 얘기도 잘 보세요 탈당과 동시에 창당 작업 들어가는 거하고 일단 탈당한다고 또 본다는 얘기야 또? 또 본다는 얘기야 왜냐 신당을 만들 수 있는 물리적인 기반은 있다 하더라도 사람을 채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 그래야 모일 거 아니야 사람을 채워야지 누구를 낼 거예요 후보로 예를 들어서 이준석 혼자 뭐든 채웠고 후보야? 그건 아니잖아 그렇지 그래서 뭐 온라인으로 사람들한테 뭐 출마할 사람 접수한다고 몇 명은 괜찮더라고 이런 얘기도 하는데 온라인으로 이게 무슨 게임도 아니고 이게 RPG입니까 온라인으로 다 되지 않아요 그럴 거면 저도 핸드폰으로 정치하지 안 그래? 그렇죠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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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글 폼으로 하지 그러면 그렇지가 않단 말이에요 정치라는 게 아휴 그러니까 참 어렵습니다 자 우리 라임오렌지님 지금 이준석 전 대표 실시간 유튜브 보니까 땅콩의왕 박창진님과 토론회 하던데 윤액관 얘기하면서 윤통 안 좋게 얘기하던데 젠틀하신 유지석님도 이준석이 당에 남았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안 했으면 하는 저의 의견을 전합니다 이 얘기는 그러니까 지금 이준석 대표를 굉장히 싫어하시는 분이네 제가 왜 그랬냐면 그래도 이준석 전 대표가 가진 전체 국민 중에 이준석 대표가 가진 표라고 표현할게요 그게 있어요 대체 불가능한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그것도 우리 울타리 안에 있으면 좋다는 의미지 그럼 이제 반대되는 생각 하시는 분은 있어서 마이너스가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이준석 때문에 안 찍어 이런 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다 상쇄하고 보니 그래도 남아있는 게 우리한테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고 그거는 저 혼자만의 판단은 아닐 겁니다 제가 이준석 대표에 대한 개인적인 호불호를 얘기한 게 아니라 이준석 대표가 남는 경우와 바깥에 있는 경우에 우리한테 예를 들어서 2000만 표가 들어올 게 나가면 1995만 표밖에 안 된다든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 계산을 하는 거죠 저 지적도 일리가 있는 말씀이라고 이해합니다 네 맞아요 우리 또 갑자기 이준석 전 대표 얘기까지 살짝 나왔었는데 뭐 얘기하다 여기까지였어 이낙연 전 총 얘기하다가 민주당 얘기하다 이만큼 이낙연 대표에서 할 얘기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데 요즘에 사실 민주당이 제일 재밌는 건 이낙연 전 대표 얘기보다 난 이 얘기하려고 한 건데 공천 적격성 심사 그걸 왜 하나 몰라 그런데 이게 너무 재밌는 게 분명히 난 기억나는 게 최강욱 암컷 얘기했을 때 그때 막 민주당 내부에서도 사과하고 난리 났었잖아요 그러면서 앞으로 공천 심사하고 할 때 막말한 사람들은 뭐 그런데 그러고 딱 바로 형 짝꿍이었던 분이 적격 판정을 받았어 남형이 영희? 영희 누님이 적격 판정을 받았어 제 짝들 화려해요 이익영 남형이 형근택 짝 좋지 아 나 진짜 그런데 그러면은 막말해도 된다는 소리야 뭐야 그냥 아니면 선택적 막말이지 선택적 막말 이해를 못하겠어 막말의 기준이 우리랑 달라 그러네 아니 분명히 막말하면 공천에 불이익 준다고 했는데 남형이 형 짝꿍이 그건 막말이 아닌 거지 암컷은 암컷 옹호는 막말 아니야 본인이 직접 안 하고 암컷 얘기한 걸 옹호 말이지 괜찮다는 거야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렇게 얘기할 거라고 한 사람은 최강옥이다 거긴 어차피 못 나가니까 그걸 방송하는 과제에서 잠시 이성을 잃을 것뿐이지 막말은 아니다 큰일이다 본인 저기 민주연구원 부위원장대로 내려놨잖아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고 민주연구원 부위원장 많지 김용 형근택 김용 김용 있구나 거기는 다 주는 자리예요 원장이 누구지 모르겠나 나는 생각드는 게 지금은 사실 막말 그다음에 이런 걸로 떠오르는 사람 좀 전에 우리 아까 얘기했지만 민영보도 있잖아 그분은 거긴 적격 그건 무조건 그건 무조건 되지 불임 막 이래도 불임 국어사전이 있는 단어로 될걸요 아마 거기는 불임도 되고 하고 옆에서 막 암컷 할 때 박수치고 한동훈한테 막 뭐라고 그랬잖아 욕도 하고 욕도 하고 했잖아 뭐 그런 거 괜찮아 뭐 위장탈당인데 뭐 그 정도인데 뭐 탈당의 정치인가 뭔가 탈당의 정치도 쓰고 그러니까 그분은 뭐 울트라 슈퍼지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사실 그냥 다 주던데 기사 좀 띄워주세요 마지막 기사인데 근데 이게 되게 공교로운 게 친명 현역원 지역구의 비명적은 다 부적격이던데 거의 그게 웃긴 거죠 사무총장이 벌써 그 짓 했죠 아니 이렇게 보니까 조정식이 자기 지역구 자기 지역구잖아 김윤식 전 시흥시장 날렸네 그냥 부적격 화 좀 냈다고 당 공천 결과에 불복을 했다고 근데 그때 다치 불복하고 또 한 사람은 다 해줬던데 그 사람은 뭐 그냥 그러니 가서 봐주고 그냥 자기 지역구니까 아 자기 지역구니까 제가요 지난번에 강동과 공천 탈락하고서는 당에서 전화 갔어요 저보고 조정식 지역구에 가라는 거예요 오 시흥 66대 31윤가 졌어요 오 우리가 결국은 저 다른 사람은 그래서 제가 거길 왜 가냐 그랬더니 아 뭐 이길 수 있대 못 들은 걸로 하겠습니다 했거든 그래서 제가 이 사적을 좀 알아요 조정식한테 굉장히 개기였지 조정식이 5선 들어가니까 그렇지 그 시흥시장 출신이 굉장히 세게 들이댔는데 김윤식이 네 내가 그냥 단속으로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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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선을 안 한 거지 삭제가 돼버렸잖아요 삭제 아 그러니까 삭제를 당한 거에 화를 내면서 화를 냈다 이의신청하고만 했던 거에 대해서 이제 문제를 삼은 거야 그러니까 이게 경선을 해서 진 걸 불복한 게 아니라 준비하고 있는데 아 이번엔 그냥 단속으로 너 빠져 삭제 그걸 화를 냈다고 뭐 부적격 화내고 어디 쓰고 이제 당해나 항의하고 뭐 가처분 신청을 냈나 뭐 그랬을 거예요 그랬더니 무험하다 무험하다 이게 그래서 가처분 신청도 안 했을 거 같아 뭐 아무것도 안 했대요 자기 주장은 그러니까 뭐를 하긴 했어 뭐를 하긴 했는데 근데 그 정도는 아닌 거야 예를 들어 탈당을 하거나 그런 건 아니었단 말이야 그렇지 여기 부적격 그 다음에 또 여기 여기도 또 사또파 중에 또 한준호 한준호 지역구의 최성 고향시장 이 사람은 대선도 나갔어요 그렇지 그때 기억 못하실 텐데 그 안희정 2등 할 때 문재인 안희정 이재명 뭐 이렇게 할 때 그때 최성 허탈락은 되긴 했는데 그렇지 최성 고향시장 끊임없이 이제 계기인 거지 여기는 당정협력 부름 뭐 그런 거죠 고향시장 때 그랬다 이거야 고향시장 때 그랬대 그다음에 동작갑 김병기 여기는 근데 검증위원장이잖아 김병기 김병기 동작 여기가 지금 검증위원장이잖아 무서운 사람이에요 여기도 동작구청장 이창호 전 동작구청장 여기도 부적격 거기는 국정원 출신의 굉장히 무서운 사람이에요 김병기 여기 지금 나온 사람들 나머지 분들을 저희가 무슨 옹호하고 그런 게 아니라 아까 우리 남영이 형 짝꿍 민영비 의원도 다 100% 김의겸 이런 사람들 다 적격으로 될 거 아니야 김의겸은 현역 의원이니까 된다니까 현역 의원이 아무런한테 거짓말하고 김의겸이 거기 현역 지역구 의원 신영대 의원한테 져요 지금 지는 걸로 나와요 음 어 이기는 게 좀 이상하지 어 그러니까 김의겸은 참 너무 많이 똑바로 쳐서 타율이 멘도사 라인 아래 아래다 이건 뭐라고 해야 돼 손흥민인데 뭐 손흥민 너무한다 야구 얘기하는데 손흥민 얘기라냐 창피하다 진짜 그러니까 말해요 하여튼 이 기사 내려주시고요 하여튼 그래서 이게 이제 이런 식으로 계속 가다 보면 내부에 부글부글하고 동력 진짜 막 그 이낙연 대표 따라간 탈당 세력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이 좀 생기지 않을까 생각 들더라고 생기긴 생기는데 이게 탈당 동력이 어디까지 있을지는 모르겠고 다만 이럴 수는 있어요 그러면 이제 탈당은 안 해요 어 안에서 승부를 보겠다고 할 가능성이 있죠 그렇지 그러면 이제 공천 파동이 있을 수 있죠 아 공천 파동 어 예를 들어서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 쪽에서 예를 들어 형근택 거기가 성남 중원이에요 윤영찬 형근택 누가 읽을지 몰라 그런 데가 꽤 있을 거라고 그렇지 그렇지 그러면 여기서 이제 뭔가 무리한 수가 있을 수가 있어 이제 약간 그 사파 초식 쓰다가 이제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 윤영찬 의원이 공천 졌다 쳐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물론 그 당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경선을 하면 그 진 사람이 불복해서 무소속 못 나오게 법이 돼 있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그 결과까지 보지는 않고 중간에 관둬 수 아 결과 보기 전에 난 뭐 이게 딱 보면 나오잖아 이런 식으로 안 돼 이런 식으로 안 돼 그 다음 호남 호남이 어떻게 할 거냐 그렇지 일단은 이재명 대표 입장에선 저기 성남 사토파들을 최대한 될 만한 데 확실하게 되는 데 보내고 싶을 거 아니야 그렇죠 그래서 이게 있어요 자 총선이 끝났어 민주당이 뭐 몇 석을 얻어 뭐 많이 이겼다고 쳐요 어 근데 이재명 대표 사법 처리 가능성이 높아지고 이재명 대표가 만약에 1심에서 유죄가 나서 법정 구속이 됐다고 쳐요 그렇지요 그러면 거긴 또 당권 다툼 들어가고 거기서 깨질 가능성도 있어요 음 야이 참 재밌는 일이 왜냐 호남은 사또파를 사또파랑 이름이 다르잖아 여긴 성남이고 여기 호남이거든 호남 사또파가 아니란 말이에요 호남 사또파 성남 사또파 호남 사또는 이낙연이에요 호남 관찰사 여긴 성남 사또 이렇게 보시면 된다고 달라 달라 재밌어 재밌어 합쳐질 수가 없어 합쳐질 수가 없다 합쳐질 수가 없어 그러니까 지금 사실 이게 이제 총선이 다가오고 막 오늘 뭐 한동훈 비대위원장 뜨고 막 이러니까 이제 진짜 재밌어지는 것 같아요 박진감 넘치고 아 근데 재미는 있는데요 아 진짜 후달려요 그치 정말 잘해야 돼요 정말 지금 한동훈 장관 얘기가 맞아요 9회말 투아웃에 이 공을 걸릴 수도 딱 반대로 애매한데 이거 순간 쫄아가지고 참으면 죽는 거잖아 그렇지 심판이 어떻게 할지도 모르는 거고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가능성을 우린 봐야 돼요 그러니까 뭐라도 집중해서 쳐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컷스윙하면 어떻게 돼 끝이지 이제 진짜 우리가 일주일 한 번씩 보잖아 네 일주일 만에 무슨 일이 생길지 다음 주 목요일에 또 궁금하네 다음 주 일요일에는 제가 뭐가 될까 28일이잖아요 그렇지 아 아무튼 여러분들 이제 하다 보니까 지금 벌써 지금 우리 오늘도 거의 더블에도 더블에도 많이 떠요 오늘 1시간 40분이야 거의 괜찮아요 야 이제 김여사 지금 나 밥을 못 먹었는데 형도 그렇고 밥은 문제가 아닙니다 네 여러분들 지금 저희 거의 끝나가는데 좋아요 빨리 많이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이 앞에 있는 거 진짜 맛있고 제 지인이 하는 거고요 또 저희 와스다이 도움되고 여기도 도움되고 여러분들도 좋을 거예요 진짜 맛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구매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저 위에 고정 댓글 있습니다 저도 곧 이따 나가면서 주문할 예정입니다 하 근데 저희 오늘 여기까지만 할게요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